다시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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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튜브 태워 튜브 타 튜브 타 튜브 타 하나 둘 셋 시비 안 돼 1, 2, 3 1, 2, 3 하나, 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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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다 물리겠어서 어, 뺏다 물리겠어서 어떻게 했노? 어떻게 했어 콕 가져다줬지 콕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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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좋다 오케이 오케이 나아 Weise 나왔어요 대장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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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 사라진 거야 이놈 어우 아아아아 처음으로 지금 올라가야지 이거 너무 뜨거워 아 아 여쭈어 뜨거워 어? 어디 올라가야지 어디 올라가요? Nope 아아아아아아아 아하하하하 아아아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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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하나. 칠눈 떠서. 한번 봐.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. 하나, 셋, 하나, 셋, 넙. dot, 둘, 하나, 셋, 넙. 손 friends. 야 대박이야 머리 박았어 너무 아깝다 너랑 머리 박았다고 머리 박았다고? 나 머리 박았다고 저희가 원래는 1박2일을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보니 2박3일을 하게 돼서 어제는 숲 그릇 계열을 해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오늘은 프라이팬을 굽고 있어요 이게 과연 떨어질까? 오우 약간 어 저 하나도 안 보여요 고기를 먹고 나서 배가 덜 찬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야식으로 라면을 끓였어요 너구리 맛있겠죠? 고기를 먹고 나서 배가 덜 찬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야식으로 라면을 끓였어요 너구리 맛있게 budget 너구리 맛있게 먹aria 너구리 맛있게 너구리 맛있게먹고 너구리 맛있게 먹게되는